스타디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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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할 일 빠르다니까 할 일 무시하려고 하네 아니 트랙에서 타는 거 보면은 날라다닌다니까요 아메리칸 무시해가 될 일이 아니야 그래 이걸 봐야겠다 뭘 혼랜는데 이 아저씨는 심지어 트랙도 아닌데 날라다닌다니까요 진짜 날라갈 듯이 타던데 이 안바는 날라갈 것 같은데 싶을 정도로 아유 유미님 그래 슈트는 한 벌 정도는 연습용으로 있으면 좋아요 새거는 끓기고 깔면은 아까보다 부담스럽거든요 근데 장비라는게 부담없이 막 쓸 수 있어야 좋은거라 생각합니다 아니 할 일 잘 탄다니까 아유 귀깔나게 타는구만 아줌마 찰지게 탄다 슈트있고 우와 그니까 이게 목수들은 연장을 가리지 않는다 않갑니까 연장타도 안한다고 아 뚝딱TV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시티백이요 시티백은 그냥 커스터미 목적이 아니고 그냥 살려서 타는 목적이라서 어느정도 선에서 마무리 짓고 그냥 타고 있습니다 네